최근 음식료 업종 내 식품가격이 다시 줄을 잇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박소영 뉴스캐스터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최근에 라면 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요즘 장바구니를 살펴보면 이게 이 가격이었나 싶을 정도로 안 오른 상품이 없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먹는다는 라면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조업체 4사 모두 올 하반기에 가격을 또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선 농심은요. 신라면 등의 가격 제품을 11.3%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뚜기와 팔도 그리고 삼양까지 전체 다 인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린 삼양식품은 기동안 수출 확대를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감내해 왔었지만 국내 사업의 적자 규모가 누적되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에 사용되는 원료를 살펴보면 국내산의 비중이 전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가루의 경우에는 국내 수입량은 지난 2017년 239만 톤에서 지난해에는 250만 톤으로 4.7% 오르는데 그쳤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액은 같은 기간 5억 9,653만 달러에서 8억 32만 달러로 34%나 급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라면을 튀기는 데 쓰이는 팜류 역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입 밀가루의 48%는 미국에서 42%는 호주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요 원료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를 또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높은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또 바로 한 달 뒤면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요. 축구 경기 일정도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12시, 새벽 1시 등으로 배정돼 있어 국내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계에서는 월드컵 특수를 노린 마케팅을 다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대표 경기 방어섹터인 음식료주,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이 돋보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음식료 업체들 실적 전망 어떻게 되나요? 먼저 방금 전 살펴봤던 삼양식품의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3분기 매출은 2,310억 원으로 전연동기 대비 42%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240억 원으로 전연비 모두 두 자릿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인 소매가격은 5월에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하여 3분기 이후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팜류 역시 글로벌 시장 수급 완화로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통상 원재료 가격이 3에서 6개월 정도 래깅해서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이 기점으로 해서 비용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주요 음식료 기업 중에 라면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최대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도 높은데 현재 주가는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 본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1일 가격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 3거래일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분기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 12만 5천 원을 기록했던 바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전고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CJ제일자당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알아보시죠. 매출은 7조 6,547억 원으로 전년비 11%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5,103억 원으로 11%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평가도 한번 살펴보면요. 3분기 전 사업부의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에도 판가 인상과 비용 효율화로 방어하고 있고 해외에서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순항하고 있는 바이오와 함께 내년에는 실적 부품의 성장이 실적 향상을 건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고 목표가 62만 원을 제시하는 곳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9월 들어서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함께 조정받곤 했는데요. 그래도 최근 기관이 4거래일제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39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료 업종 이슈와 실적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수영 뉴스캐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행사가 열리면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죠. 카타르 월드컵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종목들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업종 중에서도 리오프닝 이후에 첫 연말 모임 수혜까지 겹치면서 하이트 진로가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통산업부 박승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언젠가요? 2022년 22번째 카타르 월드컵은 11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첫 경기는 현지 시각 오후 7시 개최국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인데요.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21일 월요일 새벽 1시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첫 경기는 내달 24일 오후 10시에 열립니다. 상대는 우루과이고요. 딱 한 달이 남은 건데 4년 만에 월드컵 마케팅을 노리는 기업들은 준비를 서두르고 있죠. 보통 월드컵이나 올림픽 하면 TV를 교체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IT나 미디어 업종을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하이트 진로에 주목해야 합니까? 앵커 말대로 IT 가전업종을 추천한 이유는 경기 관람을 위해서 TV나 노트북 등을 새로 장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이미 코로나19 기간 전자기기 교체 수요가 올라온 바 있어서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몸값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본 미디어 광고의 경우에도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성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음식료, 그중에서도 주류 업종이 관심이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도쿄,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지만 거리 두기 조치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죠. 다가오는 월드컵이 리오프닝 이후 첫 글로벌 수준의 대회인데다 예년 수준의 연말 모임까지 예상되는 만큼 외식을 중심으로 큰 폭의 주류 소비 회복이 기대됩니다. 대표팀의 경기가 한국 시각으로 이른 밤에 열리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첫 경기 우루과이전과 28일 가나전이 오후 10시에 자폐했고요. 가장 늦은 시각인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12월 3일 자정인데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쿄올림픽 때나 또 그때 실제로 좀 거리 두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실제 하이트진로 그때 당시의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최근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개막일이었던 2월 4일 하루에만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이전날보다 9% 올랐습니다. 올림픽 폐막일이었던 20일은 일요일이었고, 다음 날인 21일 종가 역시 개막을 대비 20% 넘게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도쿄올림픽 때는 달랐는데요. 개막 당일은 물론 경기 기간 전체를 놓고 봐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폐막 다음 날인 2021년 8월 9일 주가는 개막일 대비 1.9%를 밑돌았고요. 한 달 전 가격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각 시기에 낚았던 증권과 평가를 찾아봤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때는 리오프닝 관련 매수 의견이나 실적 바닥을 지났다는 조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도쿄올림픽을 전후로는 쉽지 않은 외부 환경, 지연되는 업황 회복이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스포츠 이벤트 영향을 받겠지만 결국엔 그때, 그 당시에 영업 환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카타라 월드컵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절적 조건으로는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번 카타라 월드컵은 북반구 기준 처음으로 가을과 겨울 사흘이 열리죠. 이때는 주류업계의 비수기로 평가됩니다.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미국 CBS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16간 진출 또는 탈락 가능성이 혼재한 팀으로 평가했습니다. 선수단의 승전보가 이어지면서 본선에 올라가서 경기수가 많아지고 응원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주부 소리도 탄력이 붙을 텐데 말이죠. 계절적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면 하이트질로 가져가는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2019년 출시한 맥주 테라로 홈술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음식점과 가정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 공략에 힘쓰겠다는 건데, 심지어는 거래 점포에 기존 하이트 대신 테라를 넣을 정도로 브랜드 키우기에 한창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달에는 테라를 1.9리터 대용용 페트로 내놓기도 했는데요. 가성비를 앞세워서 홈술 쪽에게 다가가겠다는 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마케팅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월드컵이란 단어의 지식재산권을 강조하면서 후원사가 아니면 해당 단어의 사용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경쟁사 오비맥주가 공신 스폰서 명단에 올라있는 만큼 월드컵 특수를 위해서도, 나아가 연말 맥주시장 자리 싸움을 위해서도 고심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하이트질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